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7일 최병북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미향 의원을 감싸는 이유 그리고 양정숙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죠. 그 이유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일부에 진중권 전통양대 교수가 쓴 윤미향을 내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적으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정신분석학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하나의 모티브는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신분석학자 이론을 인용을 해가면서 무슨 거울 단계 상상계 실제계 이런 얘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이게 얘기가 뭐냐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정체성 그거는 대개 자기가 나아가야 할 대상 목표 이런 쪽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본인의 실제 모습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인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동일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는 상당히 다르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상상계와 실제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인이 처한 위상 위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본인이 어떤 상황이다 하는 거. 그런데 상상계라는 건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란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조국 전 장관 같으면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어떤 실체 이런 거.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정대협이나 정의원 활동을 해왔으니까. 자 우앤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그다음에 배상도 받아내고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에서 각광을 받는 어떤 그런 세계. 이런 건 이제 그 사람들의 상상계죠. 상상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익힌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오인. 혼동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사이에 괴리. 거리가 생긴다. 균열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흔히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목표. 거기에 갇힌 이들에게는 이 실제계. 현재의 처한 위치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이런 것이 본인들은 균열이 생겼는데. 이 보여주는 게 있다. 진중권 전 교수였다는. 그게 뭐냐. 언론과 검찰이다.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은 꼭 법률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법률적으로 단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계. 실제 현실 세계에서 저지른 어떤 범죄 혐의를 철저하게 끄집어내서 언론은 그걸 보도해서 아 이게 실제 상황이 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검찰은 그걸 끄집어내서 만약 그게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단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냉정하게 실상을 짚어주는 것이 언론과 검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는 바로 이 문바들. 이 사람들을 감싸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검찰은 떡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언론은 기레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집중포화를 퍼부어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상상계. 그걸 무참히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언론을 쓰레기 집단처럼 이렇게 매도해야 본인들의 상상계와 실제계 사이의 어떤 균열 이걸 어느 정도 좀 메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상징처럼 된 인물이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 양정숙 당선인 현재 의원입니다. 양정숙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을 당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근데 뭐 사실은 같은 정당이니까. 그런데 좀 기억에 지금 아삼무사 하시겠지만 양정숙 당선인의 의혹이 뭐였죠? 부동산실명점법 위반. 뭐 이런 거에다가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점법 위반인데 재산이 갑자기 40몇 억에서 4년 만에 90몇 억으로 늘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여동생. 심지어는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양정숙 씨가 찾아갔더니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새를 살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새 사는 사람이 나 여기 새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구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양정숙 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인데 여동생 명의로 해놨을 뿐인데 여동생이 새를 와먹은 것.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여동생 앞으로 차명. 여동생 이름을 빌려서 그걸 차명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자 그럼 이 의혹을 그대로 대입해서 윤미향 의원. 제가 어저께 엊그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남 함양에 있는 단독주택 있죠. 그것도 신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5천만 원에 샀다는 건데 2013년에 그걸 2017년에 팔죠. 1억 1,500만 원에 팔면서 파는데 신의가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팔고 그 돈을 전부 다 윤미향 의원한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이 윤미향 의원 집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차명재산으로 보인 그러면 양정숙 당선인의 이거와 액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건 합리적 분석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양정숙 의원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니 자기 이름으로 된 걸 팔아서 왜 그걸 윤미향 의원한테 줍니까?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면 자기 거지. 더군다나 요새 부동산실명제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만약에 실제 신웅이 이름을 빌려서 샀다고 할지라도 신웅이가 이거 내 거다 하고 그것을 윤미향 의원이 아니다. 내가 차명으로 맡긴 거다 하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신웅이한테 뺏기게 돼 있습니다. 요새 부동산실명제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면 결국 양정숙 당선인, 양정숙 의원이 받고 있는 핵심적인 의혹 그거와 윤미향 의원은 물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핵심적인 의혹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양정숙 당선인은 전부 다 이런 식의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투기 의혹. 그거하고 지금 윤미향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 이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정의원과 정대협의 성금과 후원금 이런 것들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 자기 살해사욕을 채웠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요. 30년 동안 같이 활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활동을 해왔던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같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여러 명의 증언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자기 딸 음악으로 우리가 자식을 음악 교육을 시켜서 음대에 보내는 것이 국내에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음대를 다녔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미국에 유학까지 갔습니다. 국내에서도 어려운 일을.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의 최근 5년 소득세를 보면 남편과 소득세를 보면 한 640만 원 정도면 그걸 역추산해서 보면 연봉이 둘이 합쳐서 한 연수입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슬만 먹고 자랐다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자식을 음대 미국 유학을 보냈느냐. 그리고 결국 들어온 돈과 나간 돈. 그동안에 집을 한 5채 정도 산 거. 물론 5채를 동시에 산 건 아니지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횡령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2012년부터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본인은 2014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걸 혼용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우앤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과 성금 이런 것들의 집행권이 본인한테 있었습니다. 윤미향, 정대엽 대표, 정대엽 이사장, 정의연 이사장 이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 사람의 씀씀이는 단순한 자기의 수입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횡령 의혹과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씀씀이가 보통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받는 수입을 갖는 사람들보다 씀씀이가 컸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의심은 실제 이용수 할머니나 아니면 다른 우앤부 피해 할머니들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안성심터 구매와 매각 의혹입니다. 안성심터는 그 안성에 있는 시중에 있는 땅보다 훨씬 비싸게 사서 최근에는 7억 5천에 사서 거기에다가 1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드렸다는데 그리고서 최근에 살 때와 팔 때의 강가삼각비 얘기를 하던데요. 그때 그 주변의 땅값은요. 국토부 공시지가로 75%가 올랐습니다. 땅값이 다 올랐죠. 올랐는데 이 사람은 7억 5천에 사서 4억 2천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것도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4억 2천에 계약을 4월 23일날 했습니다. 4월 22일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 기자회견 공식적으로는 5월 7일이지만 원래 4월 22일날 대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윤미향이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바로 다음 날 서둘러서 판 것으로 보입니다. 천만 원 받고 팔았고요. 바로 그날 같은 날 또 천만 원의 중도금을 받고 4억 원을 8월 달에 잔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약 아주 이상한 겁니다. 잘 아시지만 대개 계약금은 10%를 받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은 그로부터 한 달이나 한 두어 달 뒤에 한 40%나 이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잔금으로 한 50%를 받고 이게 일반적인 계약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도금과 계약금을 한꺼번에 같은 날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받았고 잔금을 4억 원 대부분을 다 잔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서둘러서 계약한. 그럼 이게 뭐냐? 결국은 그걸 사려고 했던 사람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특수관계한테 팔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산거와 판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있죠. 그럼 그 중간에서 돈이 딴 데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정대혁과 정의원 활동의 회계 불투명 이 회계가 오류라는 것을 정의원도 인정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오는 것마다 오류입니다. 이럴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거기 뭐 회계 책임자라는 사람을 지금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명색이 회계 책임자라는 사람이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회계 오류를 저지르는 거 그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회계 오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리고 정대혁에서 또는 정의원에서 모금하거나 후원 받은 그런 돈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쓰고 남았으면 올해로 이월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당액이 남았는데도 올해 이월 금액에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인가? 이게 그러면 그 중간에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건이라면 실수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건이 아니고 거의 모든 건이 이런 식의 오류 또는 실수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오류나 실수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실제 그 과정에서 윤미향 씨가 횡령이나 유용을 한 흔적들 또는 의혹들이 쌓여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윤미향과 양정숙의 의혹은 윤미향의 의혹이 거의 다섯 배 정도는 크다. 그런데도 왜 윤미향은 거뒀고 현재까지는 양정숙은 내쳤을까? 그건 양정숙의 이력을 보면 양정숙 씨는 해원역으로 나와서 인천 출신으로 2대 나왔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사법시험 붙어서 변호사하고 남편은 부장판사고 쭉 보면 경력으로 보면 미래통합당 후보임가? 뭐 이럴 정도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니까 이념적 지역적 공감대 같은 것이 민주당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다고 시민단체 활동을 특별히 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윤미향은 우선 한신대를 나왔고요. 한신대가 이전 것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학연으로 겹칩니까? 거기다가 아마 남편이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념적으로도 민주당 사람들하고 상당히 이 정도 겹쳐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큰 것은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은 결국 민주당 사람들과 같은 맥락의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양정숙은 시민단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밀어주지 못했고 윤미향은 바로 그 세력이 있어서 더군다나 그 세력이 민주당과 상당히 겹친 이런 세력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윤미향을 내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정신분석학적 분석과는 약간 다른 아주 실제적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감쌀 것이냐 윤미향을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팩트들이 뭐가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일단은 감싼다고 보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